아니, 저기 친구! 가위보! 가위보! 어? 아, 싸요! 에이! 아아! 와, 와! 나, 나 기다려! 나, 기다려! 런! 음~~ 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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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 그냥 내가 여행지 않았어도 날 열심히 할 것 같은데? 어 맞아 이거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 또 들으는 구 TensorFlow 들어 오참 iesen 이게 뭐야? 그냥 이렇게 만들.. 응? 응! 이거 같이 먹으면 되지? 같이 먹으면 되지 않아요? 야! 이렇게.. 네.. 페이팅 안 먹으러.. 근데 뚱뚱 올리고 갔구나.. 아.. 굉장히 눈동산 올리고 났구나! 아.. 윤선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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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! 나도! 나도 들어갈게 윤선비! 윤선비 언니! 강할 것 같아! 윤선비 언니! 안녕! 난 유리! 안녕! 난 윤선비! 윤선비! 윤선비 팀선비! 양발 대결 박듀 얘기가 진짜 찐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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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 둘 다! 아아악! 아아악! 야 언니 진짜 언니도 거짓말 못해! 왜? 야 너 진짜 너 바보야! 너 이거 방송 보면 너 진짜 바보일걸?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노노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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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빼! That... 아아악! 아... 아아! 바여니까 여기에 Centre 윙 End 자기꺼 자기가... 자기꺼 자기가 챙겨야지!! 자기 멈춰! 멈춰! 야아아 momentumarrad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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멈춰! 야! 김정환! 나 이거 사고 싶어 근데 일단 바꿔 나이스 보면서 진짜 블랙팀 선배님이 코첼라 공연하는 거를 라이브로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리와 이리와 변화 일어날 시간이요 일어날 시간이요 일어날 시간이요 아하하하 아 아 아프고 아파 변화 일어날 시간이요 하하하하 나는 미션이야 응 이런 시험이야 아 이거 미션이야 미션이야 너무 친하게 하는 거 아니야? 100번이 전혀 없어 무는 그랬다 이거 들기면 실패야? 이기면 실패죠 이거 아니야 이기면 실패야? 아니 지금 안 들었어 들기면 실패 들기면 실패죠 윤진이 있는지? 플러팅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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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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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갈게요 러플 약속 여기 나가다 보니까 헐 잠시만요 Wilson 윤진아 사랑 죽어 아하나 1라운드 1라운드 아 이 캔링파트는 어디있지? 내가 이뻐 하루하반에 쓸모가 사무소 너무 예뻐 너무 이뻐 왜이렇게 왜이렇게 이뻐? 이제 왜이렇게 이뻐? 이쁜거 보면 파토하고 싶어요 나 앞에서는 쭉 아니야 쭉 하고 싶지 않아 이쁜거라 해서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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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코를 가지고 진짜로 하나도 안 봐 왜 그래?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지구아 믿어줘봐 지켜 미안해 다 먹었어요 다 먹어요 어떡해 지켜 안 돼 안 돼 프리라이즈 어떻게 도와줘 너무 하자 너무 하자 아니 아니 왜 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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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녕하세요 인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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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진짜로 인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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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챙겨줘봐요! 너무 원하는 거 아니야? 할 수 있다고 볼게요. 한 번도 아닌가? 한 번도 아닌가? 생각할 수 있는데? 검수! 검수. 대박이다! 실라이쥬. 내가 도수라고 했는데 신랑 트루라고 했었는데 신랑 트루라고 했잖아 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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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빙 매 snow 미션이 다 똑같아 진짜 미션이 다 똑같아 아니요 언니 그랬어요 아니요 언니 그랬어요 매력적이다 우리 나 누구로 우리.. 아니 진짜 어디서 하는지 딱 보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우리 너무 다 매력있다 우리 너무 다 매력있다 나 진짜 놀랐어 나 진짜 당황했어 그래서 고마워요 맞아 맞아 언니 말도 안 하고요 언니 말도 안 하고요 말도 안 하고요 이렇게 너희들 Strategic 의견이야 영상이 누르고 바로 보내 매일매일 나랑 보낸다 누구에 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